히힛 B 거점을 점령했군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저쪽이 기선을 잡았어.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. 나는 B 거점을 잡았다. 적들이 B 거점을 차지했다. 지하가 안 되었다고 하고 마음이 찾았어! 에이커점을 점령해서 어드밴티지를 얻었고, 분명 처치!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고, 적들이 승기를 타기 시작했다. 무너뜨려 버려!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고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부족하러 갔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쓸 수 없으며, 이 거점은, 이 거점을 미친 께지입니다. 이 거점을 던지는 새벽아이 위치하며, 까지는 소나 때문에 이 거점을 맞춰준다. ㄷㄷ 1-2-2-1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5분밖에 안 남았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군. 그런 거점을 못 넣어버렸다. 목도를 때려 눕혔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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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. 1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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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.